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해볼 것은 무엇이냐 230을 찍었기 때문에 다음지역인 모라스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사운드가 아까 음악사운드에 비해 작다고? 집같은거? 몰아서 길뚤중에 뭐 알려줄거 있나? 팁! 아래로 내려가면 빨리 갈 수 있습니다 방향기 아래로 누르십시오 날치가 말을한다 별거먹은 사슬을... 아 그렇답니다 아 오케이 따라가면 될 것 같군요 오케이 들어갑니다 뭐 길뚤 다 똑같죠 어 200마리 잡으랍니다 어 설마 어 튕.. 튕긴줄 알았네 폭력 2킬인데? 설마 다이렉트 모라스 가격이 나오는건가? 설마 설마 아 이거 언제 잡냐 근데?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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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파티사냥터야 여기요 그래서 사람이 많아야 될거 같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그렇죠. 맵이 너무 넓어. 여기서 누가 사냥하냐, 도대체. 아래도 넓고 위에도 넓고 다 넓은데. 누가 해. 간은 은월한테만 나오는 겁니다. 아르카나에서 시간당 한 5천 정도 먹고 있습니다. 어, 얘기해 주고요. 어, 가. 길뚜리하면 간단하죠. 그냥 말하는 대로 방향대로만 가면 되니까. 아, 그래도 이거 한번 캐줘야겠죠? 어. 음, 매액 100%요. 끄도록 합니다. 똑같습니다. 또 잡으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200마리. 아, 렉. 아, 그냥 네비 더워. 채팅창 때문에. 없앨라 하자고. 아, 좋다. 어어. 역시 답은 강혁기였다. 아, 근데 몬스터는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맵에 문제가 너무 크다. 아, 저거 같은 경우는 5차 스킬이라서. 랜덤으로 나가는 거예요. 쓰읍. 아, 쉼 받아올까요? 쉼 받아올까? 어어. 구원하면 받아올 수 있죠. 아, 아마 몰아세서 하기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음. 바로 앞이야? 어, 앞으로 가란 얘기죠. 어, 어. 제가 읽어봤는데. 여자의 힘이 대단하답니다. 아우, 눈부셔. 어, 여기는 안전하세요. 어. 그런 뜻입니다. 앞으로 가랍니다. 음, 검은 마법사가 세계를 멸망시키려는 건가. 약간 그렇답니다. 아, 감사합니다. 페카톤종. 52년. 트레이핏 광장이랍니다. 어, 날씨가 좋답니다. 어, 대화를 이어가고 있고. 따라오랍니다. 그래, 따라가는 거죠. 오케이. 어, 왼쪽으로 오랍니다. 더 들어오랍니다. 박양표부터 알려주죠. 흐흐흫. 어, 귀엽네. 때리는 뭐. 소리 봐. 엘. 아이, 비둘기가 그거구나. 흐흐흐흐. 뭔가 했네. 와. 오케이, 잡으랍니다. 동전을 먹으랍니다. 오케이. 아니. 우선. 아, 저거. 또 voltar. 아. 아, 퐣. 아. 아. 아, 아,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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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것을 모으라는 거죠? 여덟 개, 아홉 개네, 이게? 아니요, 내가 알기로는 이 퀘스트 할 때는 드라퍼가 적용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옛날엔 됐었는데, 아마 지금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 도망가랍니다. 이거 떨어진다고. 500에서 700 정도요. 기찬 컨트롤 팁이요. 나는 캔슬도 잘, 캔슬도 잘 안 해가지고. 캔슬 자주 하시는 분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길뚫맨날 하면서 느끼는 점이 뭐냐면은. 애니메이션 좀 안 넣었으면 좋겠다. 야, 압도적이었는데 너무나도 아름다웠어. 어, 말 골라놓은 겁니다. 정보 눌러주고. 과연 키대로 가면 되겠죠? 어, 출발합니다. 아, 여기 있군요. 오케이. 몬스터 형님들 구역에서 잡아오랍니다. 여기서 잡으라는 거겠죠. 폭력 2킬이. 어, 2킬이네 아직. 아, 버프를 다 써서 그러나. 2킬 나겠는데? 로봄 짱. 로봄 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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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쏙쏙.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아, 여기도... 오케이. 딱 푸는 느낌이죠? 어... 빨리 풀어달라.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여기서 만나요. 찍어서 샀죠. 찍어서 샀죠. 원킬이죠? 내가 원킬이야. 아, 여기 은홀 힘들겠다. 제가 여기서 말려 찍었거든요. 원킬. 아, 원킬 나면 비벼볼 만할 것 같긴 한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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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는 물약한에 넣어야 되는데 아 아 여기다 합시다 포스 540인거 가서 200하고 220하고 데미지 차이 커요? 그거 잘 모르겠어요 저도 아 연고재를 계속 더 찾으라고 해야 되나? 아니 포스 좀만 올리면 2킬 다겠는데? 뭔가 왔다갔다가 좀 괜찮아 보이긴 한다 생각보다 문제는 공속이 문제겠네 아 감사합니다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아 근데 4에서 하는게 맞는 것 같다 몬스터 2마리 같은데? 아닌가? 그치? 아이고 맞네 맞네 2마리라갖고 4에서 하는게 맞았겠다 그냥 괜찮은 것 같아서 해봤는데 일로가서 합시다 잘 나오는 곳에서요 아 사람이 있어 1킬 나면 1킬 나면 볼만하겠다 어 1킬 나면 지금은 좀 힘들 것 같고 1킬 나면은 후두두두둑 하고 넘어가지 않을까요? 어 다섯번째 만렙 2정입니다 언제 만렙할지 모르겠어 해봐야 알지 다 때에 따라 일에 따라 다 달라질 수 있으니까 지금 아 피통 천만 밖에 차이 안나요 아 그래요? 더 되지 않나? 어 사냥터에 사람 많네 옛날에 여기서 제가 말레 바이퍼 했었거든요 음.. 부검의 긴장감이 흠흠흠흠흠흠흠흠 이것 enf engaged 이 노래가 아르카나 부금인가요? 그쵸? 뜬금없이 이게 나오죠 어 묶여져 있는데 빵 먹을 때까지 아주 감당적이네 아 여름 부금이었나가요? 음 음 파투 점료 파투 점료 파투 점료 으아 파, 파토 점유 파토 점유 어? 물방울 사고 왜 잘 안나오나? 어? 어, 어 용액만 주워가겠습니다 하하하하하하 그럼요 하하하하 그럼요 구걸이라뇨 구걸이라뇨 제가 더 많이 잡고 있자 많은 잡지지 않겠죠? 어? 하하하하 저 맥 백인 사람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안전기 깨십시오 아주 인사성 발랐다 발랐어 아니요 바위 버튼 그대로 있어요 한 11시쯤에 제가 길도 시작하지 않았나요 이제 왼쪽 뚫고 오른쪽 뚫고 가운데 뚫고 하면 될걸요 두 뚫고 40명 찍으려는데 코점 얼마나 써야 되냐 어 은월 젠팩업 영상 참고하십시오 어...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런 이야기군요 캬... 아르카나 그 애들이랑 피통 천만 밖에 안 나서 까뻣어서 질문한거에요 어 그렇군요 안녕 안녕 아... 아... 길가 받아주죠 어... 212성의 성인 길드입니다 어... 딱 봐도 뭐 잡으라는거겠지 뭐... 어... 한번 확인해보고요 폐쇄구역에서 어... 어... 야... 큰일났다 벌써 스킬이네 아닌가 원킬인가 그치 원킬 안나면 안되지 뒷장 사냥 뒷장 사냥 별로겠죠 폭력 몇 킬이에요? 3킬? 아... 이게 스택을 쏴서 그렇구나 더 안나오겠네 아... 원킬이 안나면은 폭력 자체가 좀 애매하네 어... 아니요 안도와줘도 돼요? 어... 오케이 라이트로 가라는 얘기겠죠 어... 센놈이기 때문에 도망갑니다 음... 뭐... 또 자보라게 하게 되는거 뭐... 어... 200마리를 잡아라 어휴... 화단하네 너무 높다 아... 아... 뭐가 빨랐냐고 바이퍼가 제일 빨랐죠 바이퍼 섀도우올때는 그렇게 사냥 안했으니까 어... 사냥은 아마 아르카나에서 계속 해야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몬스터 랩처도 있고 풍류 원킬 낼려면은 그래도... 포스는 맞춰와야 되지 않을까요 생각은 되네요 아무리 못해도 음... 어... 그럼요 무자본으로 어떤 캐릭하든 간에 끈기와 노력만 있음 다 할 수 있겠죠 시간이 많이 필요할 뿐이지 사실 시간이 많이 필요할 뿐이지 사실은 뭐 캐릭터 뭐 얼마씩 투자하고 그런거 없습니다 어... 와... 지역텀은 몰아쓰... 왜... 아... 이거 생긴지 얼마 안됐지... . 으영... 음... iod améric구 어... 의식의 계단으로 넘어가랍니다 어... 그거 한마디로 딱 끊났네요 오늘 큐브하실 생각 더 있냐고? 올리고 싶으면 올리는 거죠 아직까지는 별로 생각 없어요 더 여기서 템 맞출 생각 아직 없어요 다음 알래가 아직 미정입니다 어후 잠시만 입 닥쳐주겠나? 아 입 닥쳐 아니구나 입 다물어 주겠나 보다 아니요 230부터 힘들어요 이색사십부터 힐게이트 열리는 거고 아주 감동적인 스토리네요 어허 어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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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흐 으흐 쓰읍 아 곧 따라온답니다 먼저 가랍니더 아이쿠 어이 어이 엉필나면 언월드 괜찮은다나? 아무래도 좀 그래 보이긴 하죠? 몰아쓰 몰아쓰입니다 아니 여기 머스트가 이렇게 없네 몰아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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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저 브이요 아 저는 괜찮습니다 치앙 음 금방 풀어준다고 합니다 빵마 규제할 때 풀어주면 안 됐었나 갑자기 지금 풀어주네 아 그냥 뜬금없이 든 생각입니다 아 이거 그거 생각난다 그 뭐지 엑스맨 영화의 그 여자야 여자 있잖아 그거 갑자기 생각나네 갑자기 폭주하는 그거 어 저들의 목적 검은 마우스와 마그레오라는 거라면 지금 해치우는 편이 좋다고 합니다 월화스 길돌이요 제가 아마 11시에 시작했던 것 같은데 한 3, 40분 걸린 것 같은데 32분이니까 지금 잘 가시길 음 아주 감동적인 스토리였습니다 회고록이 나오네요 어 무슨 일이 있었는가 막 그 얘기 같고 몰아스 심벌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케인 포스가 330이네요 이만 몰아스 길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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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